깊게 자르는 거야. 아 모르겠는데. 비닐 소리야 비닐 소리야 비닐 소리. 이게 저걸로 들어간 거고. 물을 좀 하고. 왔다 왔다. 아 모르겠다 일단. 오징어 버터. 오징어 버터. 버터 빼 버터 빼. 오징어. 오징어 마가린. 야 마가린. 야 마가린. 아닙니다. 쉽고 자주 먹는 겁니다. 형 그거 아니야. 형 그거 아니야. 쉽고 자주 먹는 거. 정답은. 야 아니에요. 아니 뭐 하는 거야. 아니 그건 아니지 네가 알아서. 아니 딴 거 있었는데. 나한테 얘기 좀 딴 거를. 나한테 얘기 좀. 나한테 얘기 좀. 이렇게 흔할 수 있는 것 밖에 없어. 너무 흔하죠. 이게 흔합니다. 미치죠. 정말 흔합니다. 김밥. 김밥? 김밥 아니지. 김밥. 김밥. 아니다 아니다. 아 당국이나 이런 걸 다 이렇게 굽잖아. 자 자 자. 화면으로 함께 일단 보세요. 어차피. 자 제자리까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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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동반 소리를. 자 비닐 소리. 아. 아 저거 동반 소리를. 맞다. 맞다. 비닐 소리. 맞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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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알아. 저 손을 듣고 어떻게. 이 박살인데. 이거 진짜. 흔한 거라니까. 흔한 거라니까. 참기름 발라야지. 아. 거래야 김밥이지. 또 동시에 보세요. 자 이번엔 그러면. 미각대. 미각대가 자신 있는 부분입니다. 조수를 매일. 예 나오셔서 조수셔야 됩니다. 예. 예 나오셔서 조수셔야 됩니다. 자신 있습니다. 양심상 눈을 감아 주셔야 됩니다. 양심상 눈 뜨시면 안 됩니다. 미안한데 주십시오. 몸에 나쁜 거 아니죠. 파이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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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그래. 아 왜 그래. 아 무서워. 아 왜 그래. 왜 그래. 왜. 뭔데. 아 왜 그래. 자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. 아 그래야 뭔데 그래. 보여주면 안 돼요? 앞만 보셔야 돼요. 뒤돌아버릴 수 없습니다. 아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자 정답 얘기해 주시죠. 꽉 나는데? 미강이 이런 거 아니야? 미강이 이런 거 한 거 아니야? 아니 그... 아니 그... 귤튀김. 귤튀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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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귤튀김이야? 귤튀김이야? 땡입니다. 아니 뭐... 뭔데? 전 제 입에 성냥에 불을 붙여서 준다. 아 미안합니다. 좀씩 가져가주세요. 알겠습니다. 자 지금부터 다시. 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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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지! 잘한다. 아 이거 수고종이에요. 자 눈 감아주시고요. 튀김이야 김종국 튀김. 귤만 보여줘. 목젖에 넣어주세요 목젖에. 하는 공간이. 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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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렇게 먹으래? 다 먹으셔야 됩니다. 하하하하 다 넣으세요 입에 좀 많이 성리. 당키셔야 돼요. 얘는 음식을 닭가슴살밖에 안 먹어가지고 맛을 잘 모르네요. 누가 맞춰봐. 너의 촉을 살려가지고. 뭐야 이거. 야 이거 맛보면 딱 모르냐? 자 정답 얘기해 주시죠. 삶은 거냐 죽인 거냐? 빨리 얘기해 주시죠. 지금 나온다니까요 굴치기. 굴치기 아니에요. 백번호가 뭐야 굴치기이지. 자몽. 자몽. 자몽이네 굴이야. 자몽 프라이드. 프라이드 자몽. 자몽 튀김. 아닙니다. 못나신가보다 둘 같은 거. 야 둘은 아니다 이게. 자몽도 아니었어요 여러분. 자몽이랑 굴 튀깁니다. 오렌지겠지 오렌지 그러면. 나 근데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야. 술 찍자 다시 가세요. 앉아. 감사합니다.